한글자막 by 한효정 좌우지 못해 우회하니 맹세는 없나요 좌우지 못해 우회하니 맹세는 없나요 좌우지 못해 우회하니 맹세는 없나요 아름다운 날 주는 거라면 네 여름마저 주워야겠지 우회하니 맹세는 없나요 좌우지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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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회하니 맹세는 없나요 아멘 빛나는 이념이라면 세월 속에 묻어야 할 것 나는 모두가 주는 거다면 난 얼마도 충불로 하겠지 감사합니다. 충불 시간 되시고 건강하세요!